어떻게 말 흐려할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언제나 나만을 위해 나를 아껴준 그대에게 죽을 거야 내게 실망이라면 대신감도 느끼겠지 하지만 내 맘이 이미 변해버린 거 나도 잘 몰라 내가 뭘 잃었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왜 내가 흔들림 없이 그대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랑이었던 거길래 나만을 아껴주었던 그대를 왜 내가 떠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너무나 할 말이 없어 그저 날 미워하라 했지 어쩌면 나 같은 여자 빨리 있는 게 날 거라며 하지만 그대는 나의 손을 잡으며 행복하다고 말했지 부족한 자신을 이해해달라면서 매력이 없는 자신의 사실이라면 내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지 그대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랑이었던 거길래 나만을 아껴주었던 그대를 왜 내가 떠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정말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지 그대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랑이었던 거길래 나만을 아껴주었던 그대를 왜 내가 떠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